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CPU 가성비 비교표 2월 버전입니다. 2월 13일자 단아화 기준으로 작성이 된 표고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시네벤치 R23 기준을 전국안 13,600K를 100%로 계산해서 넣어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CPU들이 이렇게 구간이 탁탁 나눠져 있어요. 하이엔드 제품, 하이엔드끼리 그리고 전세대 제품하고 낮은 제품은 밑으로 낮추고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 놨었는데 그 구간마다 100% 기준이 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능 격차를 크게 보라고 일부러 100% 기준을 딴 걸로 넣어뒀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보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다 이 13,600KF나 K1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거 대비 몇 프로 성능이 떨어지느냐 혹은 몇 프로 성능이 오르느냐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보기 편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스트 그래픽 카드는 구간마다 다른데 놓친 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5,600에 4090 넣으신 분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CPU별로 사실 넣는 그래픽 카드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원래 여기 그냥 작게 표기를 내서 썼는데 여기 구간은 무슨 그래픽 카드로 했다. 밑에는 또 무슨 그래픽 카드로 했다. 적어서 썼는데 그거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내가 테스트한 모든 그래픽 카드를 여기 표기를 다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CPU들은 400이나 4070Ti 기준으로 짜진 거고요. 여기는 그 두 개와 더불어 3070도 들어가 있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4090은 거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실상 70Ti나 3070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위주로 돼 있다.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완전 성능이 낮은 애들은 아무래도 3070도 잘 안 쓰실 테니까 3050이라든지 3050, 1660, 1880 성능이 비슷합니다. 그 기준으로 테스트했다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 보드가격이 대체적으로 변경이 되었길래 품절된 애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 보드가격 기준을 변경해뒀고요. 그리고 CPU 구간을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090이나 4070Ti에 5600 쓰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성능이 크게 하락하니까요. 그래서 그 5600은 이 밑으로 내리고 이제는 7600 끝부터 이쪽에 넣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성비 순위는 조금 변경이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이 그래픽 카드에 맞춰서 CPU를 구성하거나 CPU에 맞춰서 그래픽 카드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더 실사용에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 데는 유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꽤나 수고를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할게요. 일단 현세대 제품 혹은 하이엔드 제품군을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성비 1위는 이제는 놀랍게도 7600이 차지했습니다. 이 7600이 29만원일 때도 살만한 제품이었는데요. 이제 27만원 때까지 내려갔고 거기에다가 보드 가격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아수스 보드 쪽 보니까 풀사이즈 B650 드라이브 모습에 꽤 괜찮은 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 27만원, 8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낮은 프라임 제품은 22만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MSI 제품이 품절 낮더라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보드를 구매하실 수 있고 7600 노멀은 발열이 심하지도 않아서 AG400 같은 저렴한 공랭 쿨러로 잘 커버가 돼요. 그다보니 전체 가격, 그러니까 쿨러, 보드, CPU 가격 포함해서도 1위가 되었고요. 각 구본별로 봐서도 멀티 성능을 빼고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싱글 가성비도 좋고 게이밍 가성비도 좋고요. 그다보니 대략적으로 3070, 3070Ti, 4070Ti 이런 정도 아니면 채굴용 3080 이런 거 사실 때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조합이 될 것 같고요. 이 7600이 더불어 AMD의 메인보드로 산다면 다음 세대나 잘하면 다다음 세대까지 호환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조금 미래를 보고 사신다고 했을 때 이 7600은 정말 좋은 추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13600K나 KF 사신 분들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여전히 가성비 3등, 5등은 이 13600 시리즈가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밍 성능은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물론 최소 프레임 방어는 13600K가 좀 더 좋아요. 멀티 성능 차이가 꽤 크거든요. 거의 뭐 50% 가까이 7600 대비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다용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뭐 대충 포토샵이나 아니면 진짜 간단한 영상 편집 게임하면서 영상 하나 보거나 이런 것 정도는 7600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보다 좀 더 하드한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저처럼 유튜브 하면서 전문적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틀어놓고 작업을 같이 한다든지 좀 파일이 용량이 큰 엑셀 이런 거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나 늘 돌리면서 포토샵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다용도로 쓸 때는 아무래도 14600K가 멀티 성능이 좋아 영역이 넓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유저는 7600으로 충분하겠지만 PC를 한 번 사면 좀 더 오래 쓰고 업그레이드 생각은 크게 없고 그러신 분들은 14600KF 가는 것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멀티 성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여전히 13600KKF는 쓸만한 제품입니다. 특히 레모보도 아무래도 MD보다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할 줄 아시는 분도 이 제품을 우선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성비는 7700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7700이 13600K보다는 가성비가 좋긴 합니다만 이 7700은 영역이 7600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게이밍 성능 큰 차이가 없고 멀티 성능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이에요. 다만 보드나 쿨러를 좀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7700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보고 AMD 보드면 충분히 다음번 업그레이드 될 거고 내가 7600이 멀티 성능이 약간 아쉽다고 하니까 약간 더 나은 멀티 성능, 조금 더 나은 게이밍 성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7700도 한번 봐줄만 합니다. 강추할 제품은 아니지만 이 두 제품 대비 이제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 의미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준 전문가요 혹은 게이밍 프레임을 진짜 방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i7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i7군은 물론 이게 프레시디 상황이라서 좀 더 벌어지긴 하지만 게이밍 성능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QHD로 변환한다 쳐도 사실 뭐 13600KF보다는 한 4, 5% 정도는 프레임이 잘 나와요. 심지어 400KF는 UHD로 바꾼다 쳐도 4% 정도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QHD4080을 쓰시거나 아니면 UHD4090을 쓰신다면 이 13700F나 700KF로 갔을 때 확실히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멀티 성능 13600K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20-30%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4K 영상을 30분 1시간짜리를 효과를 팍팍 넣어서 영상 편집을 한다. 나는 돈을 받으면서 영상 편집하는 전문가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 갈만 해요. 혹은 게이밍 PC를 짜는데 내 게이밍 PC 견적은 300에서 500대 정도 되는 4080이나 4090급을 넣고 짜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제품들까지 올리는 게 어느 정도 의미 내에 있습니다. 특히 4090 유저는 웬만하면 꼭 i7 가주세요. 4080은 솔직히 i5에 렘업을 좀 해가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글카비용이 그리 크지가 않으니까요. 비교적 4090은 글카비용이 거의 300에서 250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5% 성능까지는 것도 액수로는 꽤 크거든요. 15만원, 2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5%, 7%까지는 게. 그래서 그거는 그냥 13700K 아니면 13700F 이런 거 가서 충분히 최소 프레임 바운드 잘하고 평균 편도 뛰어난 상황에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이 제품들까지도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추천 제품 빼고 나머지는 왜 비추천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KS는 가성비가 없습니다. 가성비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살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만간 뭐 나옵니까? 3D 제품 AMD의 게이밍 성능이 그렇게 좋다는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INI는 3D 제품 나오고는 안 돼. 비교해보고 얘가 게이밍 성능이 확실히 좋다고 하면 쓰시면 되는 거지 지금 사실에는 이 가격에 게이밍 성능 확인이 밀려버리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2월 말쯤에 아마 제품이 발표될 겁니다. 저도 아직 성능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인텔이 유리한 작업이 있고 AMD 790X가 유리한 작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적으로 봤을 때 13900K를 굳이 우선 선택할 필요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790X 가격이 많이 내려서 70만원 채하지 않습니다. 맞죠? 70만원 채하지 않는데 멀티 성능 어떻습니까?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어요. 심지어 이 멀티 성능이 조금 처지더라도 더 어떤 작업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둘이 없을 때 칠학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작업에 705X가 더 좋은지 13900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성비는 없기 때문에 우선 추천에는 못 넣어요. 11700K는 그래 뭐 퀴싱크 기능도 쓸 수 있고 버티 성능 가성도 괜찮으니까 11700K랑 함께 추천할 만하고 5800X 3D는 게이밍 성능 하나만큼은 진짜 아직도 괜찮은 제품인데 구형 제품치고는 그런데 지금 보드 새것을 사서 넘어가기는 애매합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M4 보드를 쓰고 있을 때 한번 업그레이드용으로 4070Ti나 4080 가고 싶을 때 생각해 볼 만한 제품이고요. 쭉쭉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7900X는 이제 작업용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7900은 약간 애매합니다. 뭐 가성비 순위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찍혀 있긴 하지만 보드하고 CPU, 쿨러 다 합해서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나아요. 7900하고 7900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기 애매하고 뭐 전세대 12900KS 이걸 지금 새것 사는 거는 호구 짓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7700X나 7600X는 7700 노멀이나 7600 노멀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역은 겹치고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7900 노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성비 순위가 상당히 괜찮아요. 6등이에요. 내가 색칠을 해두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쓸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랑 지금 13700F랑 비교해도 어? 머트 성능은 비슷하고요. 게임인 성능은 비슷하고요. 아 이거 안 비슷하다고 얘기할까 봐 혹시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PBO 키면 충분히 따라잡고요. PBO 안 켜도 그래도 i5보다는 약간 나온 머트 성능 i7한테 좀 처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13700F도 사실 전력제한 해제가 제대로 안된 보드를 쓰면은 이만큼 머트 성능이 안나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보드들은 대응 나 전력제한 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성능이 나오니까 이 성능 기준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7900도 따로 준수해서 6위 전체 순위 6위 왜냐하면 보드하고 CPU가 아니 그 쿨러가격이 매우 싸니까 요거 오히려 13700F랑 구성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해요. 색칠을 굳이 안 해놨지만 충분히 살만한 제품이라고 보이고요. 그 밑에 지금 뭐 12세대 i9 사면 혹은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지금 이제 얘네들은 중고로 사도 가격이 꽤나 비싸기 때문에 한 40만원 줘야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드를 막 싸게 쓰는 것도 아니죠. 똑같은 Z690, Z790 쓸텐데 쿨러도 순행 써야 되고 요거는 차라리 13700K 쓰는 게 많아질 것 같고 애매하니까 넘어가고 쭉쭉 이렇게 다 빼다 보면 남은 거는 결국 이 녹색 칠했는 애들 밖에 없습니다. 가성비를 나는 아주 중시한다. 그럼 7600이나 14600KF가 될 거고요. 그것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녀석도 쓰고 싶다 싶으면 7900이나 13700F 13700KF 이렇게 가시면 좀 괜찮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글카를 4070Ti 이상급을 사용할 때 권장하는 CPU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작업하는데 그러면 이거 가고 4970Ti 가야 돼요?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작업하실 때는 이게 뭐 GPU가 가속 기능을 지원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GPU 중요성은 줄어드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월경연장 참조하셔서 CPU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좀 하위 퍼포먼스나 아니면 전세대 상위 제품입니다. 여기 애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권장하는 글칸은 3060Ti부터 3080 수준 정도까지를 권장드립니다. 그 사이에 있는 애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5600에 3080 쓰면 사실 좀 떨어져요. 위의 등급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러니 진짜 권장하는 건 뭐 채굴했던 3070Ti나 3070 혹은 그냥 3070 새제품 3060Ti 새제품 그 정도의 이 CPU 쓰시면 저하면 괜찮습니다. 일단 추천 제품은 5600 여전히 5600 형제겠죠. 얘네들 지금 만원 차이도 안 나니까 5600X가 조금 더 가성비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5600X를 우선 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5600N을 2순위에 추천드립니다. 얘네들 지금 업체 띠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색실되는 거 1등 2등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몇십원만 바뀌어도 몇백원만 바뀌어도 이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진짜 업체 띠치라고 하니까 이 두 개가 그냥 가성비 좋다. 따지지 말고 아무거나 사셔라. 만원 이상 가격이 벌어지면 5600X 대시 5600N만 쓰는 게 좋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게 5700X입니다. 5700X가 얘 둘 빼면 사실상 2등인 거겠죠. 근데 얘가 가성비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저렴한 보다하고 저렴한 클럽 쓸 수 있는 PBO 키면 이거 두 개 저렴하게 이거 넣어서 쓰면 안 돼요. 일단 PBO 기능을 지원하지도 않고요. EXA320은 하여튼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거고 약간 더 예산이 남을 때 넘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13500X가 7등인데도 색칠해놨으니까 의외할 텐데요. 왜 이걸 색칠해놨냐면 이 구간에서 멀티 성능 가성비 1입니다. 근데 이 구간뿐만 아니라 윗 구간을 다 합쳐도 멀티 성능 가성비 1입니다. 얘가 멀티 성능 가성비 3400원으로 압도적인 1이거든요. 이 위에 3400원짜리 없어요. 그냥 밑으로 가봐도 3400원 근접하는 거는 얘네들 밖에 없어요.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5600X나 5500X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 편집 영상 편집할 때는 이 멀티 성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렌더링, 인코딩 영상 변환 아니면 음악 작곡 이런 거 할 때 진짜 다중 코어가 꽤 중요한 작업을 위주로 하실 때는 이 13500원 가능은 괜찮습니다. 게이밍 성능 자체는 13400, 12400 뭐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해요. 13600까지 게이밍 성능은 전혀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거 생각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성대님 여기서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것 같냐면 4090쯤 되면 사실 멀티 성능이 꽤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순위가 차이가 좀 나 보이지만 이 13700이나 13500에 여러분 4090 안 쓰잖아요. 4070Ti만 써도 당장에 얼마 차이 납니까? 겨우 3% 차이 납니다. 아 겨우가 아닌데요. 3%면 큰 거 아니에요. 4070Ti는 3% 이렇게 해봤자 돈 가격치로 4만 5만원씩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13400에서 얼마예요? 얘는 지금 23만원인데 10만원 더 주고 5만원씩 상당한다고? 이게 손해겠죠. 그럼 60Ti나 60Ti나 60Ti나는 그거 더 적게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는 이게 큰 게 아닌 겁니다. 위에 구간은 4090Ti나 4080Ti가 워낙 비싸니까 5%도 큰 건데요. 여기는 글카가 애초에 100만원 채 하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얘네들은 진짜 게임 성능 때문에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라서 게임 성능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500은 멀티 성능이 필요하신 분이 가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가지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그 외의 제품을 왜 추천 안 하느냐? 일단 12700은 쿨러 가격이나 보드 가격에 싸게 쓸 수가 없어요. 중고로 산다 한들 생각보다 크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넣기 좀 힘들고요. 13700은 실제 얘는 OEM으로 밖에 안 파니까 무시하면 되고 5900 시리즈는 5800 시리즈 이제는 이제 좀 구형이라서 아무래도 게임 성능도 좀 처지는 데다가 얘네들이 가성비도 솔직히 별로 없어요. 가격이 그나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성비가 없어요. 지금 등수를 보면은 20등, 18등, 12등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넣을 수가 없어요. 11600해도 많이 올라가지고 얘는 이제 벌크 산다 해도 가성비가 없어 보이고요. 11400은 가성비 나쁘지 않습니다. 400F 기준으로 6등이니까 이것도 멀티 성능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근데 강추하기에는 아무래도 압도적인 가성비인 멀티 성능 봤을 때 13500도 있고 그리고 쟤보다 그냥 평균적인 가성비가 좋은 5700X도 있어서 13400을 우선 추천되기 어렵습니다. 11400은 게이밍 용도 쓴다고 할 때 4등, 5등이라서 나름 괜찮습니다. 하지만 5600이랑 거의 영역이 겹치거든요. 게이밍 성능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싱글 성능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지금 4GC 차이 기준 보면은 1% 차이 나죠. 싱글 성능 차이 이 정도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아니 이 정도면 많이 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 12400이 훨씬 빠릿하다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을 거예요. 얘네들 지금 10% 차이 날까 말까 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못 느껴요.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걸 100%로 계산해도 10% 차이 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역이 겹치니 아무래도 가성비가 더 좋으면 5600X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녹색 제품 위주로 사는 게 여러분이 그나마 가성비 있고 좀 영역이 다르고 확실하게 좀 더 좋아진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ANC로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11세대 이거 싸게 파는 데 하고 사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높고 성능 자체도 오버 안 하면 5600도 이길까 말까 해요. 맞죠? 게이밍 성능. 그나마 머티 성능은 5600보다 좋습니다만 싱글도 좀 더 빠릿하니까 약간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걸 살 바에는 그냥 12400 사는 게 좀 똑똑하지 않을까요? 쿨하고 보드가 훨씬 싸게 치는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11세대나 12세대 하이엔드 제품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직도 판매를 하는데 11세대는 이제 곧 있으면 단종한다고 하기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퍼포먼스 그리고 메인스트림 보여드렸고요. 그 밑에는 좀 더 낮은 글카라 사용할 때 여기 등급은 사실상 3060ti도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로 권장한 것은 3060 이하급을 권장합니다. 3060이나 뭐 2060, 2060 슈퍼 아니면 1660, 1660ti 슈퍼 뭐 이런 애들 아니면 이전 세대 뭐 1070, 1070ti 그런 거 쓰실 때는 요 정도급 쓰셔도 게이밍 성능은 거의 처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도 중국 제정신이 아닌 애들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막 출시했는데 너무 비싸가 가성비 생각보다 별로구나 이 13100 이 그렇거든요. 11100 하고 똑같은데 똑같아요 이거 둘이 싱글성능은 지프다 차이 안나고 게임성능도 지프다 차이 안나거든요. 그냥 진짜 찔끔클로 올랐는데 가격 얼마 차이나요. 가격 2,3만 차이나죠. 굳이 이거 갈 이유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쭉 그어보면은 아니 12100F가 이렇게 좋아? 옛날 i5 그냥 뭐 다 압살하네? 게이밍으로 봤을 때? 맞죠? 심지어 뭐 옛날 i7 하고도 게임성능은 얼마 차이 안나네? 그래서 11100F이고 괜찮아 보이네? 하고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특히 90만원 이하로 견적 짠다고 생각하면은 5600 넣기가 아슬아슬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 해드릴게요. 이걸 만약에 5600에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5600의 멀티성능은 45.8%죠. 이게 100분위를 바꾼다 치면은 얘가 78% 정도 될 거고 얘가 100%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얘 80% 얘가 100% 그러면 20% 정도는 멀티성능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싱글성능 이거 가지고 빠이탈을 느끼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확연히 빠이탈하고 얘기는 못 할 거고 게임성능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있다. 맞죠? 상군, 칠군 기준을 맞췄둔 5%죠. 아니 성련님 뭐 아까 뭐 80만원짜리 5%는 별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100만원짜리 5%는 별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걸 왜 여기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 5600도 기쿨러 돌려도 성능자가 거의 없습니다. 8만원짜리 보드 놓고 얘 CPU 조합하면 얼마 나옵니까? 25만원이죠. 얘 실 구매가 25만원이야. 쿨러, 보드, CPU. 얘 실 구매가는 얘는 얼만데요? 보드 싼 게 없어가지고 22만원 정도거든요. 그럼 얼마 차이는 안 돼요? 22만원하고 25만원. 3만원 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상공 칠군이 80만원으로 나거든? 5% 성능이면 4만원이죠. 근데 얘는 3만원만 더 주면 이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게임성능은 이미 다 커버 쳐버리죠. 근데 게임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멀티성능도 더 좋아. 그래서 다행히 들었을 때는 5600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캐시 경면도 더 커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게임을 하나 틀어놓고 작은 모바일 게임을 틀거나 게임 틀어놓고 스팀 다운로드를 하거나 게임 틀어놓고 윈도우 업데이트하거나 게임 틀어놓은 상태로 보안 프로그램이 뒤에서 돌아가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5600이 훨씬 프레임이 잘 나와요. 4코하고 6코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벤치를 볼 때는 백그라운드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웹창 하나 안 떼어놓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많이 쓰는 카톡이나 디스코드 이런 것도 전혀 안 떠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12100F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은 그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쓰는 경우가 많죠. 게임 피치하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팀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트렌드 켜놓고 게임을 즐기는 경우도 있고 게임을 모바일 게 하나 켜고 게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게임 켜놓고 카톡이나 디스코드 같이 접속했고 아니면 게임 켜놓고 유튜브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12100F보다는 확실하게 5600이 좋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진짜 예산에 빡빡한 게 아니면 이걸로 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12100에다가 이게 지금 H610 모드거든요. 그걸로 접어놓은 순간 미래는 없어요. i5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H610 모드는 i5도 커버가 안 되거든요. 커버되는 모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한 12만원 정도 해요. 11만원 12만원 한다고요? 돈이 더 올라가. 근데 그것도 12400이나 13400만 커버되는 거지 13500도 제대로 못 버티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렴한 엔체리 암모스페트에 방률판까지 없으면 전력을 120, 30 이상 안전적으로 공급을 못해서 성능자가 생겨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5600이 분명히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 5600에 쓰는 EX-A310 모드는 사실 5800X 3D도 거의 성능자 없이 커버되고 5700X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냥 PB만 못 켤 뿐이에요. 그래서 레모버도 되고 심지어 이 12100에 쓸 H610은 레모버도 안 되는데 미래를 생각하거나 미래가 없다고 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래도 5600은 미래가 있다니까요. 업그레이드 할 조금이라도. 근데 12100에 H610은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없어. 약간의 진짜 한 5만원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5600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90만원 PC에 12100F에 3960 넣을래? 아니면 95만원에 5600에 3960 넣을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5600에 3960 넣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이 12100한테도 대부분 다 지거나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12100F도 5600한테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추천할 제품은 없습니다. 그 설명을 추가해서 적어놓은 게 이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그보다 더 낮은 엔트리 모델이에요. 근데 이 엔트리 모델은 사실 진짜 간단한 용도로 써야 되는 제품이죠. 그냥 웹서핑 한다든지 한글 워드 이 정도 할 때 쓰는 제품입니다. 아니면 매장에 포스용으로 쓸 때 주문 받을 때 그 정도는 쓰기에 적합하는 애들인데 이게 그래픽 카드 안 달고 내장 그래픽 있는 거 쓰고 싶다면 여기에서도 가격이 좀 비싸요. 꽤나 비싸고 보드 가격이 제일 싼 게 없어져 가지고 보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이제 6만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내장 그래픽 있는 거 쓰면 사실 5600G에 보드 꽂은 거랑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훨씬 성능이 좋은 거예요. 뭐 그래픽 카드 꽂았을 때도 성능이 좋지만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i3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와 멀티 성능 차이 많이 나죠. 거의 두 배 정도 좋아요. 이제 이 정도 차이면 빠리산도 느낄 수 있을 정도 차이 날지 몰라요. 20% 가까이 차이 나니까. 어쨌든 이게 5600G가 아닌 게 낫다니까요. 내장 그래픽이 필요하시면. 내장 그래픽이 필요 없고 내가 쓰던 구형 그래픽 카드에 물려 쓸 너무 옛날 그래픽 카드가 좋은 시표는 필요 없고 그런 걸 원한다 싶을 때는 10,105F나 10,100F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에요. 그거 빼고는 뭐 딱히. 아니면은 4650G 같은 것도 물건이 있으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꾸 품절났다가 들어왔다가 반복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있을 때나 한 번쯤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의미가 없고요. 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효도컴 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뭐 팬티엄 셀러론 그 i3 중에서도 구형 i3 이런 거 넣어주고 효도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부모님도 빠릿한 거 알고요. 부모님도 여러 작업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뭐 사진 작업한다든지 영상 보면서 간단한 무선 작업하신다든지 요새 i3 하면은 유튜브만 막 여러 개 뛰어나서 cpu 점유율이 60% 70% 이상 쓰더라고요. 좀 말 그대로 불편해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저희만큼 PC를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상한 거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낮은 등급의 CPU 해주면 효도컴이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 한번 PC 해주면은 얼마나 오래 쓰십니까? 막 7년 10년 이렇게 쓰시는데 약간만 돈 더 보태서 좋은 제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3 굳이 꼭 해주고 싶다면은 뭐 적어도 12,100 정도 되는 거 써주거나 아니면 5,600G 정도 이렇게 써주셔야 저도 효도컴이고요. 혹시나 닌 뭐 해줬데 물어보실까봐. 저는 7,900 달아드렸습니다. 진짜예요. 얼마 전에 바꿔드렸어요. 여러분한테 그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부모님 계실 때 잘 해드려라. 그런 소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쓸데없는 잡소리까지 넣어가지고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어때요? 이번 CPU 가정 비교표 좀 보기 편해졌나요? 충분히 도움 되셨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주말 일요일쯤에 월간 견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